알체라 3만 5천 9백원의 10%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는 AI 영상인식 부분에서 완전히 강자로 인식이 되면서 잘 올라가다가 지금 좀 맥없이 떨어지고 있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만 5천 9백원, 지금 3만 8백 50원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꿈은 정말 좋거든요. 삼성 출신이기도 하고 스노우가 최대 주주이기도 한데 신성장 기업인데 매출액이 46억밖에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자본이 지금 277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4,200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자본 대비 20배 정도 올라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꿈의 가치를 매겨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측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회사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회사는 충분히 좋은데 지금 현재 가치가 과연 4,200억짜리의 가치인가에 대한 부분에 이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과정인데 아직은 조금 더 준비 단계의 과정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5,900원이시면 AI, 로봇 다 잘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치 대비 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저는 종목 교체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매출액 올라오고 영업이 붙게 된다면 신규주는 6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5개월 됐습니다. 이제 4개월 좀 지났는데 6개월, 두 달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흐름 나오고 나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은 종목은 좋지만 교체하셔서 나중에 바닥에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은 종목 교체의견 관유를 해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해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기업은행 9,400원의 비중은 10%, 금리 인상 은행주도 전망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업은행도 연일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히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지금 한 6거래일, 7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은행주는 계속해서 잇따라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기업은행은 전망 어떻게 보세요? 기업은행은 일단 대한민국 정부가 최대 주자입니다. 기획 저정부가 최대 주자고요. 이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어쨌든 간, 근데 이제 가장 큰 수혜는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장기 국채에 대해서 결국은 테이퍼링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은행의 가장 큰 수익은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의 마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많이 올라갑니다. 조금만 올린다 하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은 논쟁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흐름 탔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큰 폭에 대한 기대는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은행이라는 것은 결국 돈을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산보다는 융통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보다는 어느 적정 시점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9,800원에 저는 매도 전략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9,8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9,8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SSO님께서 SH에너지화학 비중은 2%, 매수 단가는 945원입니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바람맞을 각오하고 상담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바람을 바칠 수가 없죠. 오늘은 꼭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SSO님께서 상담 자주 올려주시거든요. 근데 항상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목표가 설정이 궁금하셔서 늘 연락을 주시는데 잘 또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제 화학주들이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온 구간이라고 보여주고는 있는데 오늘 이제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WTI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제가 보면 WTI 68에서 70달러 정도가 고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화학주들에 대한 상승폭은 있는데 지금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싸다고 해서 시총이 1천억 밑에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주식 수가 1억 1천주 정도, 천만주 정도 되기 때문에 시총 지금 1,144억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이 1,400억 정도 되고 지금 자본금양 9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가 이렇게 높다, 낮다 보다는 제가 볼 때 수익 구간이시라고 하면 한번 매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도하셨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없어지는 기업 아니니까 오히려 내려왔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습상적으로 900억 밑에서 매수하셔서 1,000원 근처에서 매도한다든지 이런 박스권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상방에서 쉼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하셨다가 재접근한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종목 교체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한번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수익을 잘 챙기시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80님께서 만도 7만 4,300원의 10%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뭐 자동차 관련주들도 상담이 꼭 하루에 하나씩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요즘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한동안 굉장히 상승폭축을 터뜨리다가 요즘 시세는 잘 나오지 않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구간입니다. 만도는 어떨까요, 전문가님? 만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들이 약세 흐름이 나오는 게 자동차 부품, IT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전장 부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3조 정도면 저는 적정 가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샀다라는 것은 사실 좀 과하게 샀다라고 저는 아직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동차 사이클이 2025년까지 유럽은 모두 다 전장으로 바꿔야 돼요. 전기차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 노르웨이죠. 2020년 노르웨이, 2030년 유럽, 2040년 대한민국 자동차 사이클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우리가 예전에 피츄폰에서 스마트폰을 바꾸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는 자동차도 일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전에 30% 정도 더 프리미엄 부친다고 했을 경우에 638이면 7만 9천 2백원, 약 7만 9천원 정도 오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 8, 9천원에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만 8천원 제시를 드리겠는데 그냥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도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7만 8천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7만 8천원 정도는 목표가 설정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볼게요. 9374님께서 노터스 매수가는 3만 2,754원에 비중은 25%, 수익률은 마이너스 11.21%입니다.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요즘 조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임상 전문 기업이죠. 노터스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비임상은 많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비임상 CMO 중에 비임상 관련해서 CRO 나오는데 화학 비임상이 있고 동물 비임상이 있습니다. 화학 비임상의 대표적인 종목이 바이오톡스텍이고 그다음에 동물용 비임상의 대표적인 종목이 노터스입니다. 앞으로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눌렸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시장은 개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특별히 동물과 연결되면 좀 저평가되는 특기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천억까지 간다 하더라도 무리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3만 9천원 정도까지는 저는 열려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는 최고점이 3만 9천 2백원인데 한 3만 9천원 다시 최고짜리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실적적인 부분도 터너라운드되면서 목표가는 3만 9천원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만 7천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좀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25%면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될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목표간이 3만 9천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볼게요. 2870님께서 한핏소프트 매수가는 7천원,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한핏소프트는 메타버스 관련 주로 한동안 잘 올라가다가 늘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오르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도 요즘 조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약간 밀려나면서 6,460원 지금 구간 주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한핏소프트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7천원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7천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핏소프트라든지 요즘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두 가지 굉장히 큰 한 이슈를 맞이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의 첫 번째 이슈를 맞이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는 이슈가 함께 맞았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건 결국 가상현실인데 게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캐릭터가 돼서 거기에 주인공처럼 어떤 안경을 쓰게 되면 예전에 아바타라는 영화를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 한핏소프트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 이슈와 함께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가상화폐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약세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종목은 조금 추세가 깎았습니다. 그래서 7천원에는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목표가까지는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요. 7천원에 매도하시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5,500원 작겠는데요. 어차피 비중 크지 않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7천원에 본점까지 올 수 있고 거기서 전략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핀소프트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롯데칠성 13만 800원의 비중은 5% 하락하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요? 오른다면 익절가는 얼마 정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잘 올라가고 있네요. 전문가님.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13만 800원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롯데칠성은 어떻게 보세요?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가 칠성사이다 많이 먹었죠. 요즘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스프라이트라고 그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먹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의 롯데칠성만의 칠성사이다만의 중심자리가 조금은 뺏기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과연 음식료에 대해서 얼만큼 퍼의 가치를 부여해야 되느냐는 참 어렵습니다. 현재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시총이 한 1조 2000억 정도면 제가 볼 때 15, 15퍼 영업이익 곱하기 15배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1조 3000억 정도의 자본가치까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가치가 1조 2000억이니까 한 10% 정도면 1조 3000억 집어넣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15만 원, 14만 5천 원 이 자리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은 거의 다 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코스피 200종목이기도 하고요. 물론 음식료업이 경기 방어주긴 하지만 14만 5천 원에서는 매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손질라인은 12만 9천 원 좀 제시드리겠는데 크게 무리수 없는 종목입니다. 다만 조금 14만 5천 원의 저항이 많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매도하신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14만 5천 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수익을 잘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문자와 유튜브로 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전문가와 함께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황주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탱탱님께서 네오리진 3,800원의 100% 본전은 올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3,800원이면 매수한 지 정말 오래되신 것 같아요. 지난달 중순쯤, 가을쯤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오리진 그 이후로 계속 떨어졌네요, 전문가님.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전문가님? 네오리진 같은 경우는 회사가 변화하는 단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단계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지금 잘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제3자증자 같은 경우 3년 보호 예수 같은 경우도 묶여 있고요. 결국은 지분으로 투자했는데 3년 보호 예수가 묶였다는 것은 회사 경영진의 어떤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 게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신전쟁이라는 게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회사의 변화와 함께 게임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신전쟁 이후에 후발 주자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분명히 메리트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관계사가 뮤조이입니다. 뮤조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관계사 뮤조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핫한 부분이 판호라는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판호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다중바닥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중바닥 이후에 주가가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다중바닥에서 올라왔죠. 충분히 다시 재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고 돌파를 아마 시도할 것 같습니다. 전고 돌파 시도하게 돼서 여기서 호재가 나온다라면 뚜렷한 목표가와 함께 시세상승의 견인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방이 닫혀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방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크게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비중은 올라올수록 정리하시면 되겠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오리진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함께 하셨습니다.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7, 8, 6, 4님께서 DPC 15,900원의 매수 10%, 매수 후 하락 중입니다. 매수, 매도 시점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15,900원의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14,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랩 상장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이다가 조금 더 차익 매물이 출혜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DPC 같은 경우에 두가를 받았던 게 스티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투자사가 있어서 거기도 두가를 받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투자사를 갖고 있는 회사죠. 그런데 지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시청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6,100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기본 본질에 가치 있는 영업이익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307억 정도 작년도에 그래도 많이 성취를 했습니다. 그럼 퍼 20구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6,105억이면 적정 가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DPC는 빠지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한 15,000원 구간이다 라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5,000원 목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바닥에서 보시게 된다면 오히려 이 종목은 8,000원 밑에서 하면 더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나스닥 상장 이슈 첫 번째 그 다음에 코인 이슈 때문에 투자사들, 창투사들 이런 쪽을 두 걸 받으면서 올라가다가 지금 코인 약세 흐름과 나스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둔화되면서 그 흐름이 좀 벗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손절 라인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 14,000원에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선상에서 봤을 때는 목표가에 대한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목표가는 제가 흐름 보겠습니다. 자, 15,900원 거기서 한번 정리하시고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14,000원, 목표가 15,9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매수가로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문자입니다. 6606님께서 네이버 37만 8,500원의 비중은 35%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은 37만 5,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네이버가 뭐 좀 요즘 밀려나고 있죠.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네이버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한동안 뭐 50만 원도 갈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요즘은 좀 시세가 안 나고 있네요. 제가 볼 때 네이버는 한 60조 정도 그다음에 카카오는 한 4, 50조 정도의 시총이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62조입니다. 어쨌든 간 충분히 많이 기대치만큼 올라왔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만 할 말 없습니다. 쿠팡이 100조인데 네이버가 60조면 저평가 돼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시장 자체의 규모가 다릅니다. 아직 저는 60조의 가치에서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저는 한번 매도하고 싶은 전략이 낫다라고 봅니다. 종목 자체는 충분히 우상형할 수 있는데 지금 위꼬리가 세 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스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30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 종목 교체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힙 보시기에는 네이버 총 60조 원이 적정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정리를 하시고 30만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네이버는 진입하는 게 좋겠다. 그러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3149님께서 에너토크 매수가는 14,600원에 비중은 15%, 수익률은 마이너스 14%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에너토크가 지금 에너토크가 이거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률을 달리다가 조정을 또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너토크는 어떤 전략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할까요?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뭔가 뚜렷한 경계선에서 가치를 평가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좀 작은 기업입니다. 개인 투자분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대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매출액이 지금 한 200억 단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시총이 1200억 정도 되는데 일단은 기간 산업 쪽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벨브 및 댐퍼 등에 대한 것들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 개폐 장치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두각을 받게 되면 상승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14,600원이면 너무 고점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추세보다는 수급에 의해 경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재 자리에서 한 반 정도 매도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본전 매도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11,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전에서 반 정도 정리를 하는 게 좋겠고 손절간에 11,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유튜브로 가볼게요. 별림 공주님께서 작년부터 물렸던 우리 바이오가 오늘 상가에 진입을 했네요. 중간중간 단가를 다쳤어요. 이번에는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단가 7,226원 10%입니다. 내일 전략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셨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물려있는 종국이 이렇게 상가 나오면 엄청 기쁘죠, 전문가님. 이제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탈출이 가능할 것인가? 또 얼만큼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으십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전문가님? 저는 우리 바이오의 가능성은 되게 높게 봅니다. 사실 좀 길게 보셔도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마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림프씨드라고 그러죠. 씨앗을 갖고 대마 용액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게 마약으로 쓰였을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치매 환자라든지 우울증 환자에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동물들 같은 경우에 애완경 같은 경우에도 대마를 놓게 되면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분리구난증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마의 효과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실 좀 마리아나라고 부르는데 좀 리스크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바이오 쪽에서 정부 쪽에서 좀 대마 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두각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7,226원은 충분히 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3,000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1,800원 더 간다고 하면 8,2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자리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8,200원에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8,200원 제시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매수 포지션을 본다면 4,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이오 목표가 8,000원 부근에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수익을 잘 챙기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7,072님께서 코아시아 9,000원에 10%입니다. 고점에서도 매도를 안 했는데 자꾸 흘러내리네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1만 1,450원이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아마 고점을 말씀하신 거 보니까 1만 4,900원 올 초에 올랐던 그 부근에서 안 판 게 조금 약간은 후회가 되시는 것 같아요. 워낙에 그 이후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는 이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나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종목입니다. IT 반도체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실적적인 부분들이 확실하게 눈에 띄는 부분들은 보이진 않고요. 대량 수급 이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 전고 뚫고 나서 밀려내려가면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잡고 가실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손절 라인을 보신다고 하면 1만 9백원의 손절 라인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만 9백원 이타시는 손절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재차 반등은 1만 2,800원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만 9백원, 목표가 1만 2,800원 좀 짧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시아 가격 전략도 대응을 참고를 하셔서 함께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115님께서 현대로템 매각설 때문에 출렁거렸는데 현대차에서 매각설 부인하면서 다시 오르고 있네요.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매수가를 1만 7천 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1만 7천 원이면 꽤 그래도 한 올 초 그 이전쯤에 매수를 잘 하셔서 잘 가지고 있으십니다. 지금 한 2만 원대 부근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몇 달째 이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디까지 더 가지고 가는 게 현명할까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차 관련주라고 많이 얘기하고 남북경협주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ETF도 많이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굉장히 좋고요. 매출액 정도는 한 2조 5천억 정도에서 꾸준하게 나오는 규모의 업체입니다. 그렇다고 더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대규모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적자 2,799억 적자에서 821억 흑자가 나오면서 회사에 대한 안정성을 좀 부여받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시총 3조까지 간다 하더라도 무리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인데 지지와 저항으로 봤을 때는 한 2만 4천 8백 원 정도에는 저항이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 4천 8백 원 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정일가는 그냥 본전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코스피 200이라 하더라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공매도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종목의 목표가 2만 4천 8백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현대로템, 현명하게 대응을 해나가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가볼게요. 4090님께서 황주명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인 소개로 그린케미칼 10% 15,400원에 매입했는데 자꾸 흘러내려서 걱정입니다. 손절가,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대응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탄소 배출권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 지금 기후정상회의도 이제 진행이 됐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료가 소멸이 돼서 요즘 좀 떨어지는 건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케미칼 관련해서는 IT에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에톡시레이트라든지 에탄올아민 이런 쪽의 제품들을 만들어서 화학 제품들이죠. 그것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그냥 동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 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승할 때 좀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15,400원을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3천억 정도면 적정 주가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좀 과학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영업이 작년도에도 15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20억 정도 잡으면 제가 3천억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 자체가 유동성 공급 때문에 더 오버슈팅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본질의 가치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15,400원이 다시 한번 올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15,400원에 매도 하시고요. 손절라인은 12,000원 제시들이 있는데 더 추가적인 종목은 종목 교체하셔서 그 순간에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카까지 오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적정 가치다. 지금도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4165님께서 상담 신청합니다. 종목은 제1약품, 매수카는 4만 3,430원, 비중은 5%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5만 1,800원입니다. 수익을 내고 있고, 화이자 관련주로 오늘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13%가량 지금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축하 차트 보니까 쭉 떨어지다가 정말 간만에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급등을 해서 보유하신 분들도 환호를 지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대응이 중요하죠.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은 리베이트 문제가 항상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문제랑 좀 리스크 관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 작년에 실정은 좋았습니다. 129억 정도 잡았고 매출액 6,913억 정도 괜찮은 기업의 어떤 포지션을 보였습니다.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자체는 지금 바닥 턴 라운드 하면서 거래소 종목으로서 두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종목은 코스피 200종목은 아닙니다. 최근에 거래소에 편입이 되긴 했지만 200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공매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 상승은 지금 일목균형표에 구름대를 뚫었기 때문에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을 경우에 5만 9천원까지 상승을 보면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표가는 5만 9천원 좀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짧게 좀 보겠습니다. 4만 8천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는데 5만 9천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여유롭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2252님께서 한국홀마 매수가는 5만 7천 4백원이에요. 전만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5만 7천 3백원 비슷한 구간에 놓여 있고요. 한국홀마 이제 뭐 지난 5일 초에 한번 5만 원대로 점프하고 나서 약간 박스권에 갇혀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목표가를 이 종목은 어디까지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한국홀마는 예전에 화장품 원료 만든 업체였는데 지금 최근에는 건강식품 관련돼서 좀 두안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저항이 좀 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너무 느려요. 이게 이제 개인 투자 문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6만 2천 원 자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만 2천 원. 시간적인 부분. 본질의 가치 대비했을 때는 8만 원까지 가야 되지만 너무 느린 종목이다 보니까 목표가는 6만 2천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절 라인은 5만 1천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보시면서 가져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수 있는 위치하면 5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만 원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